새롭게 찬양팀이 지원한 유재석, 전달이가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데. 엄청 떨리네. 내가 과연 안 틀리고 잘 해낼 수 있을까? 재석아 너무 걱정하지 마. 찬양 인도하시는 분만 잘 보면 실수 없이 할 수 있어. 찬양 인도하시는 분요? 아, 한번 더 안면에 선을 계세요. 저는 연주석이 이쁜석이 기회가 넘는 게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. 음... 어차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